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이 가고 있어요 이 시간은 끝을 잡고 싶지만 시간은 힛힛 빠져나갑니다 2018년 목표 좀 세우셨어요 아직 못 세웠어요 진짜요? 왜요? 올해도 목표를 아직 안 이뤘는데 자 목표를 세우는 거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중국 완다그룹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작은 목표 예를 들면 중국 돈 1억 벌기 중국 돈으로 1억을 벌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 돈 1억 원이면 1위안에 얼마죠? 요즘에 한 170 170원이죠 그러면 1억 위안이면 170억 170억 벌기가 작은 목표라고요? 말도 안 되는 오마이 가스메인지입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가풀을 대려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중국 돈 1억 중국 돈 1억 벌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말도 안 되죠 세 화 다 수작된 게 없는 소리다 자 그러면 목표를 세우다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띵무벼 띵은 정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정하다 할 때 주의 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정하다 뭐를 정하다? 목표를 정하다 해서 무벼의 한자가 한국의 목표랑 똑같은 한자고 그대로 발음만 무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다 띵무벼 목표를 세우다 띵무벼 네 여러분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8년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170억 모읍이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 샤오무벼니까 네 여러분 내일 만나요 晚安